자, 다음에는 8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급수처리에서 양질의 급수를 얻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급수의 양이 적은 보일러 또는 선박 보일러에서 해수로부터 청수, 피어워터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급수처리 방법, 이것은 증류법입니다. 1번 증류법 이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여과법을 보면 이거는 부유물 유지분 이런 걸 필터로 걸러내는 방법이 여과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 석회소다법은 급수에 석회소다를 넣어요. 첨가해가지고 경도성분을 불용성 화합물로 만듭니다. 그렇게 제거하는 약품청과법이 석회소다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온교환법. 이것은 수지성분하고 나트륨, NA형의 양이온이 결합해가지고 경도성분을 제거해서 경수를 연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류법. 이것은 물리적 처리 방법이죠. 증발기를 사용해서 물을 증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용해된 광물질, 이것은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극히 양질의 급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비싸죠. 처리병이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85번 보십니다.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대형 보일러를 옥 내에 설치할 때 보일러 동체 최상부에서 보일러 실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얼마 이상이 하는가? 단, 주철제 보일러는 제외한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얼마냐 하면 1.2m, 3번이죠. 3번 찾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형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이렇게 묻고 있으면은 0.6m 이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86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에 설치된 과열기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1번 포화 증기 압력 증가. 압력이 아니라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압력은 일정하고요. 포화 증기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찰 저항 감소 및 관내 부식 방지하고요. 엔탈피 증가로 증기 소비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네 번째, 과열 증기를 만들어 터빈 효율을 증대합니다. 그래서 과열기는요. 보일러에서 발생한 그러한 습화 증기. 이거를 연소가스 여열 등을 이용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뭐죠? 온도만을 높여서 과열 증기로 이렇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압력 일정보다 온도 증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1번 틀린 거로 해서 정답이 되겠고요. 자, 87번을 보시겠습니다. 지름이 D 두께가 T인 얇은 두께에 밀폐된 원통 안에 P 메가파스칼이 작용할 때 원통에 발생하는 원주 방향의 인장응력을 구하는 시 원주 방향, 이것은 반경 방향인데요. 원주 방향, 반경 방향.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1 이렇게 해서 2T분의 DP 여기 3번이 있죠. 여기가 답이고 근데 이제 이 원주 방향, 이 반경 방향 말고 만약에 축 방향, 길이 방향이다라고 하면 2T가 아니라 여기가 4T 4T분의 DP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원주 방향이니까 3번을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